자 안녕하세요. IP투자연구소 이세훈 절작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아시아나 IDT구요. 코드모르 2267850 현재 시각 2020년 9월 3일 목요일 11시 52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전 영상을 통해서도 이 아시아나 IDT에 대한 주요 이슈와 수급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 영상을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전에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가 가지고 있는 재료, 사실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누굽니까? 아시아나 항공이죠? 아시아나 항공입니다. 근데 지금 이 아시아나 항공이 뭐예요? 매각이 되느냐, 국유화가 되느냐에 지금 갈림길에 서 있죠. 아 국유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매각이 되느냐, 매각이냐, HDC 산업개발에 매각이 되느냐, 아니면 뭔가 이제 정부 관리체제로 가느냐, 즉 뭐 국유화나 이런 부분들로 가느냐, 이렇게 갈림길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 두 가지 재료를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매각으로 가도 또는 국유화로 가도 이 아시아나 IDT에는 이제 꽃놀이패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매각으로 가도 올라갈 수가 있고 국유화로 가도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재료가 펄이죠? 펄이라고 하는데 재료를, 그러니까 매각 이슈에도 갈 수 있고 국유화 이슈에도 갈 수 있고 이런 양쪽에 모두 다 반응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시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에 대한 언급을 드리면서 아 이 종목이 이때 당시에 국유화 이슈 아니겠습니까? 국유화 이슈가 돼서 주가가 올라왔었고 이후로는 조정 시에는 거래량이 없이 올라갈 때만 거래량이 터지고 조정 시에는 거래가 없는 전형적으로 이제 좀 매집의 흐름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이제 수급을 보여줬던 거죠.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터지고 조정 시에는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수급은 계속 남아 있었던 상황이었고 결국에 이제 오늘 이 이슈가 터졌네요. 아시아나 매각 결렬, 이르면 이번 주 계약 해지 통보, 그럼 뭐죠? 매각이 안 되면 결국에 다시 국유화 가능성이 거론이 될 수가 있겠죠. 이 종목이 처음 상승했을 때는 국유화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국유화 이슈 때문에 올라왔었고 매각되느냐 국유화되느냐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결렬되니까 또다시 주가가 급등 나오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죠. 오늘의 상승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전고점을 뚫어주면서 오늘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2,500원을 넘어섰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넘어섰는데 넘어서고 하루 만에 밀려가지고 오래 지키지를 못했는데 어제 넘어서고 오늘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오는 건 우리가 일단은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는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꾸준히 증가되면서 올라가야 이 상승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어제보다 오늘 늘고 이거보다 이전에 터졌던 이 거래량보다 더 많이 늘어난다면 훨씬 더 좋은 흐름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전고점 이 정도의 거래량을 터뜨리지 못하더라도 어제보다 오늘 이렇게 해서 계속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상승하면서 거래량 또 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이거죠. 매각이 되는 거는 글렀고 그러면 이제 구규화 가능성이 또다시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거론이 된다면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다시 뭐 아시안항공이 구규화라고 하는 이런 단어만 한번 거론이 된다라고 해도 이 종목은 아마 뛸 겁니다. 일단 매각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아니면 새로운 쪽에서 또 이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들어오는 업체가 있으면 되겠죠. 회사가 하나 있으면 되겠죠. 아시아나 그러면 내가 인수하겠습니다 하고 들어오는 회사가 있으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항공산업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라서 이거 뭐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수조원이 들어가는 이런 기업들 인수에 섣불리 나서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구규화 가능성으로 계속해서 분위기나 이 방향이 흘러갈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마다 아마 누군가의 입에서 구규화 가능성 이야기 나올 때마다 아마 아시아나 아이디들은 계속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정고점도 넘어갔고 역시나 이전에 강한 저항이었던 22,500원대가 돌파가 된 시점에서 앞으로 이 자리는 저항이 아닌 지지 라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가격이 지지 라인이다. 22,500원 자리가 강한 지지 라인이고 설령 주가가 쉬어간다 하더라도 22,500원에서 지지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흐름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오늘의 상승은 정고점을 좀 돌파를 하면서 안착하고 거래량이 또 터지는 데 의미를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또 구규화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 거론될 때마다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좋은 흐름들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도 이 아시안 아이디트는 이슈가 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는요.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요.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주소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라이브 무료 추천 종목이 보이시죠.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고요.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도 함께 드리고 있는데 지난 8월 28일 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아침 7시 30분부터 댓글 리딩이 시작이 되고요. 지난 밤에 있었던 미증시의 동향 이슈들까지 쭉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9시가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제공이 되는데요. 현재 시각 9시 한솔로지스틱스 현재가 239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460원 손절가 230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해서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그 다음에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상승하게 되면은 상승한 부분에 대한 목표가 도달 댓글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요. 만약에 하락했을 경우에는 하락하는 부분에 대한 손절 댓글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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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